왕이 왕답지 못하면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2300년 전에 한 사상가가 맹자입니다 맹자의 역성혁명론에 나오는 한 문장이 왕이 왕답지 못하면 쫓아낼 수 있다는 것 맹자는 나라에서는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토지고 그 다음이 왕이다는 거죠 또한 맹자는 나라를 활발하게 하여 활국하여 백성을 구하여 구민하자 활국구민을 주장합니다 그가 현실 정치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로 생각했던 왕도정치는 유학자들에게는 하나의 이상적인 국가경영의 이상적인 상태를 제공했고 또 한 가지는 패악한 군주 정치를 잘못한 군주를 비판하고 갈아치울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맹자가 말하는 왕도정치입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의 잠재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네 가지를 갖지 않으면 인간 모습을 하더라도 짐승과 꼭 같다는 겁니다 네 가지를 가질 때 인간이란 건 그 네 가지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러면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을 사자성으로 표류하면 척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옳고 그러면 아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인간 모습을 하더라도 짐승이다 이게 맹자의 주장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 범죄나 무리한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하고 또 옳은 일을 했다고 뻔뻔하게 낯을 들고 주장하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 할 일이라는 거죠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가지 본성을 가진 인간은 맹자는 네 가지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두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성성설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가지 본성에서 각각 사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단이 발현되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덕승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의 예지입니다 척은 지심에서 인이 나오고 수호 지심에서 의가 나오고 사양 지심에서 예가 나오고 시비 지심에서 지가 나온다 사단에서 네 가지의 덕이 나오는데 그 덕이라는 것이 바로 인의 예지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장이 나옵니다 그가 주장했던 왕도 정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주장이 나옵니다 사단의 근본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만이 군주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근본적인 심성을 갖춘 자만이 군주나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을 척은하게 여기지 않거나 백성에 대해서 잘못함을 범하고 나서 또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타인에 대해서 양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거나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인간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군주가 될 수 없는 그건 짐승이다 이야기 그게 바로 맹자의 핵심 주장인 겁니다 남을 척은하게 여길 수 없거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타인에서 양보하고 존중하지 않거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군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은 인간에게 보다도 짐승에 가깝고 그런 인간은 결코 왕이나 지도자가 대통령 같은 직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역성혁명과 저항권입니다 국민의 저항권은 언제 발동될 수 있는가 제 나라의 선왕이 맹자에게 묻습니다 탕임금이 걸림금을 쫓아내고 무왕이 주임금을 정벌한 적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답합니다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왕이 다시 묻습니다 신하가 군주를 죽여도 되는 일입니까 맹자가 다시 답합니다 인을 파괴하는 자는 도적이고 의의를 파괴하는 자는 강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적이나 강도는 그저 일개 필부 대장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왕을 죽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필부를 죽였다는 겁니다 저는 한 명의 평만 필부를 죽였다는 말을 들었지만 군주를 죽였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인의 예질을 갖추지 않는 자는 인간이 아닐 뿐더러 군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죽였다는 이야기죠 맹자는 지금 인과 의의를 파괴하는 자 그러니까 백성의 슬픔과 한탄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지 모르거나 처근지심이 없거나 하는 뜻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수호지심이 없는 자는 군주가 아니라 도적이나 강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죽여도 싸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2300년 전에 처근지심이 없거나 수호지심이 없거나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양지심이 없는 자들은 그냥 왕은 그냥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왕이 왕답지 않고 왕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을 보이면 그런 죽어도 싸다는 것이 명자의 바로 역성행명론입니다 2300년 전 주장이지만 사람 사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왕은 왕다워야 되고 장관은 장관다워야 되고 검찰총장은 검찰총장다워야 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다워야 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되고 가장은 가장다워야 된다 왕은 왕다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권자에서 끌려 내려올 수 있다 이것이 2300년 전에 왕도정치와 역성행명론을 주장했던 맹자에 근거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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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